자, 2019년도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출제 경향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구조 과목은 이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자, 이 첫 번째 파트 1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제 구조 역학이 되겠습니다. 퍼센티지로 30%니까 6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 20문항 중에 한 6문항, 6문항보다 조금 강합니다. 강구조 쪽하고 좀 비교를 하고 접목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기 강구조 쪽이 철이죠. 철골구조 쪽이 3문제보다 조금 많죠. 한 3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구조 역학과 서로 이 두 개를 혼합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좌구화중이라든지 세장비 그런 것들이 이제 중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이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흔히 RC구조라고 하죠. 리인펄스 콘크리트 구조라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는데 보통은 7문제 조금 안 되네요. 마찬가지로 6개에서 7문제 출제가 되니까 사실 이 3개의 단원이 건축구조를 거의 지배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건축구조의 일반 사항이라든지 어떤 구조 시스템, 구조 시스템이라든지 하중이라든지 화라중 쪽이요. 구조 시스템, 화라중,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시공에 대한 내용, 뭐 토지 및 기초,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진 설계는 이제 기사 시험에서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구조 시스템과 하중 쪽, 이쪽에서 이제 한 문항씩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가 건축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웬만큼 많이 득점을 하는지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에 합격에 위대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 역학이 작년도에 약간 좀 적게 출제가 되었다고 했죠. 여기 한 6개가 나왔는데 강구조 쪽하고 이제 혼합이 돼서 한 6개, 7개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니까 비율들은 거의 맞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콘크리트 구조가 6개에서 여기 출제 빈도가 다시 높아졌네요. 한 7개 정도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일반 구조도 상대적으로 4개 정도로 약간 상승폭이 있다고 보면 이 두 개를 혼합해서 내는 경우 때문에 얘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방목으로는 이제 부정정차수, 지점발력, 전단력과 힙모멘트, 트러스 구조의 축방행력, 단면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와 같은 단면의 성질, 스트레스, 응력과 스트레임, 변형률, 단지 및 기초, 장주, 짧은 기둥, 긴 기둥, 구조문의 변형, 여기가 처짐이죠. 처짐, 그 다음에 부정정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을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추려보니까 44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44개의 제목 중에 20개의 시험 문제가 거의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 단연코 1순위가 처짐입니다. 처짐, 여기가 1순위고요. 그 다음으로 구조역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부정정차수, 여긴 좀 간단하죠.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형태, 여기 두 개의 담은 거의 매회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점발력, 전단력과 힙모멘트, 이것도 거의 한 문제씩 거의 매일마다 나오고 단주 및 장주, 특히 단주보다 장주 쪽에서 좌구, 나중, 세장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단연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여기 휘매석이죠. 보호의 휘매석. 여기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까다롭습니다. 여기만 잘 해결한다면 전단 해석, 기둥 설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챕터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 중에 한 문제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처진 및 균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선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각 파트별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이 기초 및 벽체가 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구조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접합이죠. 접합인데 볼트로 접합하는 고력 볼트 접합. 보통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고 있고 용접에 의한 접합이 굉장히 다양한데 필린 용접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를 종점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압축제 설계라는 것이 여기 장주, 기둥이잖아요. 기둥. 여기의 내용과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합성구조라든지 주각이라든지 전단중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단편사항이니까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인장제 설계는 순단면적 계산하는 내용, 간단한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중점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여기가 되죠. 특정을 해야 될 곳은요. 나머지는 일반구조 같은 경우에는 활화중, 활화중에 대한 저감계수, 영양면적, 부하면적 이런 용어의 정의들을 묻는 거고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립식 구조가 단연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부제를 조립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지만 규격화, 이런 것들이 규격이 변경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현장에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접합부가 취약하다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부동침함이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 같은 제목으로 보시고 여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말뚝관계까지 같이요.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 내진 설계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건축구조 기준에 대한 기준을 묻는 내용이고 나머지 조립식 구조나 활화 중에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서 전체 스무 문항이 되겠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씩 맞는 거죠. 세 개씩. 여기도 세 개. 여기 한 두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맞으면 딱 열 개예요. 열 개. 진짜 반이네요. 열 개. 각 단원별로 골고루 맞으면 열 개가 되겠는데 최악의 상황이 여덟 개잖아요. 여덟 개까지는 괜찮은데 여덟 개 미만이면 안 되니까 내가 어느 단원에서 득점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머리만 아프고 공부하는 방법이 더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구조 역학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복잡한 계산이 아니거든요. 어떤 정의체계를 묻는 거니까 이 역학의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최근 콘크리트 구조를 공부하고 역학을 공부한 다음에 철에다가 접목을 해보고 이게 건축구조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축구조를 학습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려보니까 대부분의 공학 전공이든 아니든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수험생들이 이 건축구조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영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영어의 알파벳이 한 개가 있으니까 대소문자가요. 그리스 문자까지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알파, 베타, 람다, 감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기호들이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초점을 먼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게 건축구조는 공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의 지표들이 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 말들을 왜 쓰고 있냐는 거예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그냥 계산기 누르면 되는 형태고 그 용어들이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어떠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이 건축구조 과목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디딤돌,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같은 학습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사람마다 수험생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참고로 이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결국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 거니까 필기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실기시험은 주관식이죠. 막말로 앞에서 열 문제만 득점을 해도 충분히 시험을 합격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주관식 시험에 이 필기시험 때 문제를 그대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기 지문 안에 답이 없으니까 내가 뭘 쓰고 계산기를 누른 다음에 숫자를 내서 단위 변환까지 단위까지도 맞춰야 되는 내용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쪽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쪽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여기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실기시험 때 또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여기 공부한 내용이 그냥 주관식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준비에 훨씬 효율적으로 구조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죠. 몇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걸 공부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디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니까 일단 이 시험을 통해서 구조음악의 베이스가 구조 역할에 있다는 그 원리를 좀 깨닫고 그 기본 원리를 통해서 각각의 제목별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응력, 면적당의 힘, 시그마라고 표현하죠. 변형률, 엡실론, 형태의 변화, 포화 송비, 변형률의 비율이죠. 자, 후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본이 되면서요. 이 두 개를 매개시켜주는 법칙이죠. 응력과 변형률이 탄성계수로 비례하더라. 탄성의 법칙이요. 좌고라 중 세 장비는 사실 하나의 내용이죠. 지지단의 상태에 따라서. 보호의 처진각과 처진. 그러니까 사실 이 제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목 하나, 이런 제목 하나,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의미로. 이런 제목 하나, 이런 제목 하나. 여기도요. 이거 따로 낼 수도 있고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제대 역할을 그래요. 좌고라 중 세 장비 하나, 처진각 처짐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서 세, 네 개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섯 개에서 일곱 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반만 득점하라고 하면 정말 이 과목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목에 대한 내용과 이 제목에 대한 내용들만 공부하셔도 이 구조 과목은 벌써 반이 득점이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거죠. 수부문항을 시험에 보는데 내가 지금 득점 가능한 게 네 개라고 보죠. 그럼 최악이 여덟 개니까 네 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개가. 그럼 내가 아는 것만 체크를 한 다음에 사지선다형 시험이 이런 형태죠. 1, 2, 3, 4, 5. 그럼 내가 아는 걸 체크해보니까 이쪽에 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에 있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모르는 거 17개나 6개를 한 번호로 찍기만 해도 확률이 그렇게 무심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어느 한 번호를 이렇게 딱 체크해 주셔서 여기로 몽땅 몰아주시면 여기는 내가 이미 맞았다고 보는 거고 이 답안이 체크되지 않은 한 번호를 지정해서 쭉 체크를 해도 8개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편법이죠. 편법.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들으면서 공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편법은요. 어쨌든 이런 최악의 방법도 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각 주요 내용별로 순서별로 44개의 내용. 그러니까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제목. 처짐을 계산해라. 그림을 그려주죠. 처짐각을 계산해라.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부정정차수를 그림을 주고 보 라멘트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계산해봐라. 이런 제목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균열 모멘트를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 번 구할 수 있는지 모멘트의 힘 곱하기 허리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제목들이 언제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좌굴와 중 좌굴과 부재의 가늘고 긴 세장하라고요. 가늘고 긴 비율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내용들은 실험이 언제나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공식 없이 구조 시스템. 앞에서 조립식 구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구조 시스템이라든지. 강구조의 접합 쪽. 이런 것들이 특별히 공식이 없이 그냥 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몇 가지. 대부분 이해 능력이 내가 약간 좀 모자란 것 같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암기 능력은 있겠죠. 내진 설계에 대한 규정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득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에 연약지반이라든지요. 연약지반에서는 어떤 말뜩을 써야 됩니까? 연약지반에서 한쪽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둥치마?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제목만 잘 봐도 시험에 거의 매회마다 나오는 제목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것만 공부해도 여덟 개네요. 이런 것들은 득점이 돼 있다고 보시고 나머지들을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집중공략이라는 겁니다. 집중공략. 44개의 내용 중에 제목 중에서도 한 10개 정도만 잘 공략을 해도 시험에 득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가 평일한 형태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강구조의 가장 어려운 내용과 구조역학이 혼합된 문제 이런 형태를 주신 문제 된다는 거죠. 그림 하나를 딱 그려주는 거예요. 단순보를요. 자중 등본포화중을 딱 그리며 준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 보호가 H형광, 뭐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이런 형광을 썼대요. 이런 형광을 썼다. 그래놓고 갑자기 이걸 물어봅니다. 전달 능력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네요. 그럼 지금 I와 B는 이 H형광 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 V는 이 그림의 형태에서 찾아내는 거고 이 Q라는 것도 이 H형광에서 이 세 개는 단면의 재원들이니까 H형광에서 찾아내고 V는 여기서 찾아내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되는 건 2중, 3중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득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건축구조가 전부 다 이런 문제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난이도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난이도가 상, 중, 하인데요. 20문항 중에 난이도가 어려운 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한 5개 정도가 돼요. 손을 못 대겠다. 공부는 어느 정도 해도 그런데 그냥 공부 안 하고도 대충 용어로 몇 개 출제하는 것도 5개 정도 돼요. 그럼 이 중간 정도의 내용, 이 10개 정도의 내용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앞다면에서 이야기했죠? 이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제목들을 집중적으로 한 10개 정도만 공략을 해서 여기를 득점하는 게 주 관건이라는 내용이죠. 여기를 득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득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득점을 해나가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 준비가 아니라 학교 교과 과정의 준비가 되겠고 아니면 국가 자격 시험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고시라든지 그쪽에서 이런 내용을 공략하는 거지 기사 시험, 산업 기사 시험은 이런 내용들을 공략을 하는 거니까 분명히 학습 포인트를 얼마만큼 내가 가져가야 될지 속된 말로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포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목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공부해도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면 그냥 버리셔도 큰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인터넷 강좌, 동영상 강좌에서는 제출하고 건축구조의 처음, 기초 역학적인 부분부터 일반 구조까지 순차적으로 제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차후에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